안녕하세요 안성우리다육입니다 오늘은 두둘레아 신상 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립니다 두둘레아 신상 이 제품이 지금 이 사이즈가 이 화분 사이즈가 25cm에요 25cm인데 대부분 넘쳐 있어요 그 정도로 큰 사이즈 고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많이 선호하셔서 제가 계속 판매 영상을 올리게 되네요 오늘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특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두둘레아 신상 대품이에요 10만원 10만원 여기는 살산 살산 이에요 이 화분의 사이즈가 10cm 에요 10cm 이 아이는 뿌리가 나 있습니다 두둘레아 신상은 뿌리가 아직 안 나 있고 파키피덤 파키피덤도 뿌리가 나 있는 것도 있고 안 나 있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번 회차에 들어온 거 안 나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 3종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대품 가격에 이 아이들 둘을 서비스로 같이 드리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판매도 돼요 하나씩 파키는 2만원 설산 15,000원 설산 뿌리는 3cm 에서 5cm 정도 되는 이렇게 큰 크기의 뿌리의 크기에요 두둘레아 신상 10만원 합하면 가격이 좀 나가죠 이 모든 세트를 10만원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오늘 이 영상을 켰습니다 두둘레아 신상 그 다음에 설산 그 다음에 파키 이 두둘레아 신상을 사시는 분에게 파키하고 설산을 서비스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도 3도로 분지하는 아이들도 있고 고객님에 따라서 선호도가 틀리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분지하는 것을 대부분 선호하시고 또 분지를 안 하고 한두짜리만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씀을 안 하시면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예쁜 곳으로 제일 예쁜 곳으로 보내드립니다 두둘레아 신상 파키하고 설산을 포함해서 10만원으로 특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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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